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류미터 함석진입니다. 지금 이 수업을 딱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쯤 지구과학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지구과학이 할 말한가? 지구과학은 어떤 과목인가?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지금 이 한 강의, 이거 길지 않거든요. 한 20분 이내인데 이거 하나를 좀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구과학 더 비기닝, 이게 지금 OT, 1강인데 OT에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필요한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지구과학을 어떻게 해야겠다, 혹은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결정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강, 이 한 강으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방향성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지구과학 교육과를 졸업을 했고 거기에 석사까지 졸업을 했고요. 군대를 육군사관학교에서 지구과학 가르치는 걸로 나왔어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저는 지구과학을 사실은 20살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몇 년간 계속 해오고 있다. 실제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제 선택 과목이 지구과학이었기 때문에 거의 23년간 지구과학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지구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구과학이라는 걸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릴게요. 길게 하진 않습니다. 자, 지구과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구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지구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하면 딱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대단원에서 한마디로 땅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지구에 뭐가 보이나요? 바다와 하늘이 보이죠? 그래서 바다와 하늘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바다를 배우긴 하는데 뭐, 어감이 바다와 하늘이 좋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가 더 있어요. 어? 뭐가 있죠, 선생님? 아, 지구 바깥에가 있잖아요. 지구 바깥에는 우주죠?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배웁니다. 실제로 단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단원, 1단원, 대단원, 2단원, 대단원, 3단원이고 이 각각은 사실은 상당히 독립적이라서 서로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3단원부터 공부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단원, 2단원 하나도 안 배우고 3단원부터 공부한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3단원만 공부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물론 그럼 1단원, 2단원에 관련한 문제들은 못 맞추겠지만 어쨌든지간에 제 말의 핵심은 이 각 대단원끼리는 서로 아무런 연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대단원끼리 연관이 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은 이 세 번째 단원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우주 단원이 특성상 일단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사실상 거의 안 들어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지구과학인데 이 딴 걸 왜 배우나요 선생님?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또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문적인 이유로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식은 솔직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구의 생물들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진화해가지고 우리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게 사실 되게 실존적인 질문인데 솔직히 지금은 여러분들이 크게 그런 게 안 궁금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게 그래도 들어보니까 그런 걸 알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난 도대체 왜 태어난 걸까? 삶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궁금하거든요. 우리 지구 이 우주는 어떻게 태어난 걸까? 그런 걸 이 우주 단원에서 배우고 그럽니다. 그리고 생물이라는 게 어떻게 진화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한 단원에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어떻게 변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바다와 하늘 단원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기본 소양 우리가 어른으로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하나의 존재로서 있기 위해서 기본 소양을 가르쳐준다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이걸 잘 모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어서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한다. 일본이 침몰한다. 이런 얘기. 실제로 이 단원에서 배워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미신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구과학 조금 배워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지구과학을 배우면은 지구를 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땅에 대해서 배우면은 땅에 자원 캐는데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무슨 자원이 있나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죠. 사실 석유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석유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거 배워서 뭐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GS 칼텍스라든가 SK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석유 관련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석유 관련 회사들에서는 사실 지구과학 전공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땅에 석유대 탐사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게 있고요. 심지어 지구과학 열심히 해가지고 사우디아람코. 사우디아람코. 세계 최고의 석유회사죠. 사우디 회사에 취직을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사우디 회사에 가고 싶지 않은데요. 기본연봉이 5억입니다. 제가 돈 얘기라는 게 좀 그렇지만 갑자기 가고 싶어지죠? 기본연봉이 5억이에요. 우리 중동 만수르 형님들 돈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이다. 우주, 일론 머스크 씨가 지금 화성 갈 거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주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런 거 다 도움되는 얘기다. 실질적으로도 필요가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걸 안 한다 하더라도 기본 소양으로서 어느 정도 지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과학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구과학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바로 지구는 말 그대로 지구에 대해서,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지구과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배우는 응용과학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보통 수학, 물리, 화학을 배우면 그런 것들은 보통 기초과학입니다. 기초과학. 기초과학이 뭐 좀 더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성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기초과학들은 약간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똑같이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떨어질까요? 네, 둘이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똑같이 떨어진다고 말했죠. 물리 시간에는 똑같이 떨어진다고 배우죠. 그러나 현실에선 당연히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거든요. 그럼 왜 물리에서는 비현실적으로 현실에서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는데 둘이 똑같이 떨어진다고 했을까요? 그거는 물리에서는 일단 저항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수학, 물리, 화학에서는 약간 이상적인 상황을 좀 가정을 합니다. 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고려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구과학은 응용과학이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응용과학의 특성이 좀 있어서 학생들이 좀 결이 어색해가지고 처음에 공부하기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구과학이 쉽다는 얘기만 듣고서 듣고 오셨을 거였을 텐데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차차 더 해드릴 테니까 그때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현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공부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도 여기서 원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 단순 쌩암기를 하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바로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OT의 OT였고 지금부터 이번 OT에서 말할 두 가지 크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OT의 핵심은 지구과학 1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이번 OT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완전 쌩암기 거의 사탐이 암기라는 뜻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느끼기에 거의 사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위에 숫자가 있고 밑에 숫자가 있어요. 어느 숫자가 더 암기하기가 쉽죠? 당연히 밑에 숫자가 암기하기 쉽죠. 왜 그렇죠? 그것은 밑에 숫자는 논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위에 숫자는 완전 불규칙한 숫자의 나열이기 때문에 외우기가 어렵죠. 이거는 그냥 1부터 숫자 하나씩 커지는 수들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이거는 외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논리의 차이 때문에 외우기가 쉽고 어렵고가 되는데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과학 암기도 논리가 있어요. 똑같이 이걸 외운다고 했을 때 논리를 생각하면서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쌩으로 외우면 안 외워진다 이거야. 그런데 이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 논리를 배우는 게 어렵다 보니까 머리를 쓰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이걸 그냥 아예 귀찮아 그냥 쌩으로 외워야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제 지구과학 OT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구과학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반드시 개념을 들으셔서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귀찮아가지고 외워버리겠다?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절대 성적이 좋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제가 지금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외우시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그렇게 외운 다음에 성적이 잘 나올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선생님 왜 제가 자꾸 까먹죠? 그냥 단수담기라면 까먹게 돼요. 이거 저도 기억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머리가 잘못인 게 아니고 논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논리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까먹는다고.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2-3단원에서 밀랑코비치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경상학이 커지면. 경상학이 뭔지는 나중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배우니까 일단 그냥 들으세요. 경상학이 커질 때 여름철에 남중고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경상학이 커질 때 겨울철 남중고도도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또 작아질 때 여름철 남중고도 물어보고 작아질 때 겨울철 남중고도 물어보고 심지어 여기 더해가지고 북반구에서 경상학이 커질 때 물어보고 남반구에서 경상학이 커질 때 물어봅니다. 그럼 벌써 지금 외워야 될 게 여덟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북반구, 남반구 각각 있으니까 여덟 개죠? 여덟 개 어떻게 외웁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외우면 지구과학이 외울 게 수천 가지입니다. 진짜로. 진짜 수천 가지예요. 그럼 못 외운다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이 전부를 관통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 원리를 제가 개념 수업에서 가르쳐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는 아 이거 나 내신 때 들었어? 내신 때 원리 다 배웠어? 그러니까 그냥 기출문제는 풀어야지.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망한다고. 지금 이 OT 제가 처음에 강조드린 게 이거예요. 이 OT 사실 20분에 안 끝날 수도 있는데 미안합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어그로 끌었어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20분보다. 저도 좀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찍어봐야 알겠는데 제가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지는 걸 느껴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 무슨 말인지 얘기 되시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반드시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이거를 여러분 지금 앞으로 1년간 지구과학 공부하는데 항상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외우고 시작하세요. 개념 이해하려고. 개념 인강 듣기 전에 개념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이거를 항상 마음을 한 번 먹어주시고 시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지구과학은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외울 게 많고 너무 지루하고 심지어 성적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반드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예.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개념 공부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도 넷을 외우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지구과학이 쉽다는데 혼자 교과서를 봐도 되지 않느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교과서에 설명이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단적인 예로 하나만 들면 똑같이 밀란코비시 주기에서 이십률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이십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십률 배울 때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납작한 정도예요. 납작한 정도. 이거 완전 원이죠? 이거는 이십률이 0이야. 이십률이 크면 납작해. 그래서 이십률이 커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십률이 커질 때 이렇게 원을 그려야 되거든요. 이 원에 이십률이 커진다? 그럼 이 원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어떨까요? 이거 이십률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납작한 정도가 이십률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이십률이 작고 얘는 이십률이 크거든요. 이것도 이십률이 큰 거고 이것도 이십률이 큰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건 맞고 이건 틀린다는 겁니다. 왜요? 그건 뭐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교과서에 이게 왜 틀리는지가 안 써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지구과학 1 교과서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저는 다른 과목은 사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물리나 화학보다 지구과학 교과서가 더 불친절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지구과학은 사실은 어떤 개념의 배경 지식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단원, 1단원, 대단원, 2단원, 대단원, 3단원이 전혀 연결이 안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1단원이 3단원의 배경으로 작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 왜냐하면 이거 0점 맞아도 이건 다 맞을 수 있어. 원리상으로는. 근데 사실은 그게 또 무슨 말이냐면 이 단원에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배경은 저기 딴 데 설명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공부가 좀 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배경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완전 생암기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다. 실제로는 배경이 다 있고 저는 배경을 다 설명해 드린다. 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배경을 설명을 드린다. 그리고 그 배경을 알아야지 어려운 문제들을 원래 풀 수가 있다. 제가 쓸모없는 배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쓸모있는 수준에서 배경을 설명한다. 교과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제 개념 인강 더 시크릿은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수능이 그럼 교과서에서 나온다는데 교과서만 와스터를 하고 뭐 선생님 개념 인강? 좋아요. 그럼 개념만 들으면 됐지. 기촐 문제는 왜 풀어야 됩니까? 그냥 개념 이해를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념 이해를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요? 알면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은 이게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영을 한다고 했을 때 수영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항상 제가 지금 굉장히 기억에 항상 제 인생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에서 수영 수업이 있는데 대학교에서 수영을 배울 때 거기 수영 강사분이 어떻게 했냐면 저보고 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휘저으면 된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당연히 자연스럽게 휘졌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거는 좋은 교육이 아니죠. 그건 사실은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수영 팔을 자연스럽게 휘저으면 됩니까? 그럼 근데 왜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대회 나가서 엄청 빠르고 누구는 물에서 뜨지도 못하고 그러죠? 그게 디테일이 있거든요. 실제로 현실에서 막상 수영을 할 때는 팔의 각도라든가 이 디테일이 있어요. 디테일 하나하나를 조금 잡아야 돼. 그런데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그냥 수영은 팔을 이런 모양으로 휘저으면 됩니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문제를 풀 때 사실은 디테일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바로 무슨 디테일이 예를 들어 있느냐 이건 예를 들어 이것 때문에 가져왔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온대의 저기압이라는 게 있을 때 온난전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한랭전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이 분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7월 합형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A지점에서의 풍향이 어떻게 되느냐 북서풍이 부느냐 그럼 교과서 배운 대로만 하면 한랭전선 뒤에 북서풍이기 때문에 교과서 기준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틀렸다. 이게 바로 단수 남기하면 안 되는 이유고 기출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되는 이유고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개념이 분명히 들어 있죠? 배우면은 배우면 들어 있죠? 그럼 그 개념을 그냥 여기다 갖다 쏟아내면은 틀린다는 겁니다. 왜? 아니 배운대로 했는데 왜 틀리나요?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조금 다르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그렸던 온대저기압에 일단 생긴 거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좀 많이 옆으로 치우쳐져 있죠? 일단 생긴 게 다르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생긴 거 다른 거를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사전에 교과서에 없는 모양이에요.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배운 적이 없는 걸 시험에 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고기압 등압선 저기압 등압선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는 개념을 배웁니다.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는 개념으로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교과서 개념만 배운 것만으로는 사실은 그거를 이럴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상황 상황이 다른 문제들마다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면서 제 문제풀이 설명까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문제풀이 설명까지 왜냐하면 이래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을 암기를 사사사사사 해가지고 그거를 문제에다가 쏟아놓겠다 이 방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생암기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기출문제는 다 풀었다 치고 기출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지구과학 공부 그만해도 되나요? 안 돼요. N제도 풀어야 되고 실전모의고사도 풀어야 돼요. 실전모의고사는 대체 왜 풀어야 됩니까? 왜 풀어야 되냐면 실제 시험에는 시간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구과학원 시험은 30분 동안에 20문제를 보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총 보통 한 문제당 보기가 보기라는 건 이제 기역, 니은, 기극 같은 게 보기거든요. 그러면은 한 문제당 보기가 3개 정도씩이 있으니까 총 60개의 보기가 있겠죠? 그럼 60개의 보기를 30분 동안에 보는 시험인 거예요. 그럼 한 보기당 30초 정도로 푸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숙련이 돼 있어야 돼요. 심지어 현실에서는 보기들의 난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쉬운 보기는 10초만에 풀어야 되고 중간 보기는 30초 동안에 풀어야 되고 어려운 보기는 이건 1, 2분이 걸려요. 물론 더 빨리 풀면 좋지만 어려운 보기는 그렇게 빨리 풀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그냥 풀 때는 보통 아... 하기 싫어 이러면서 풀잖아요. 근데 시험 볼 때는 30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연습을 해보지 않고 시험장에 바로 딱 가면은 반드시 폭망합니다. 그래서 사전 연습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일단 푸셨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시간을 빨리 빨리 풀기 위해서 아까 제가 엔젤을 잠깐 말씀드렸죠. 엔젤은 왜 풀어야 되느냐? 엔젤을 풀면서 어려운 보기 푸는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기출 문제집을 한 번만 풀어가지고는 사실은 머릿속에 딱 박히지가 않기 때문에 엔회독 엔회독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많이 듣게 될 텐데 여러 번 반복해서 푼다는 겁니다. 선생님 푼 걸 왜 또 푸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도 잘 들으세요. 제가 아 이제까지 많이 가르쳐봐서 아는데 꼭 한 10월쯤에 그동안 지구과학 공부를 안 하시다가 10월쯤에 개념 하시고 기출 하신 다음에 아 선생님이 개념 기출만 해도 제가 바로 뒤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건데 3등급은 사실은 솔직히 나와요. 개념 기출만 해도 3등급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물론 모의고사를 조금 풀어줘야 되지만 시간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꼭 엔젤을 안 하고 개념 기출만 똑바로 해도 3등급은 나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학생 중에 선생님 저 개념 기출 다 했는데 3등급이 안 나와요. 왜 그렇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것이냐. 여러분 개념 기출을 했다는 말의 표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개념 기출을 했다는 것은 기출문제집이 제가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이게 나옵니다. 기출을 푸는 300문장이라고 기출문제집을 풀었을 때 말이에요. 당연히 90% 이상 맞춰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출을 제대로 했다는 것은 그 기출을 다시 풀었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이거 못 맞아. 처음에는. 근데 다음 풀면은 90% 이상 맞춰야 돼요. 실질적으로 거의 95% 이상 맞춰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를 조금 풀어줘야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보통 개념 기출을 그냥 한 번씩 푸셨어. 한 번씩 풀고 저 왜 3등급 안 나오죠? 이러면 당연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출을 했다는 말을 쓰려면 기출문제집을 다른 걸 똑같이 풀었을 때 90% 이상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 풀었던 거니까. 풀었던 걸 또 푸는데 똑같은 문제 또 푸는 왜 틀려? 왜 틀릴까요? 이전에 풀었을 때 사실은 풀었지만 모르는 거죠. 그건 안 푼 거랑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안 푼 거랑 똑같다니까? 풀었던 거를 또 풀었는데 또 틀렸어? 그거는 안 푼 거랑 뭐가 달라. 어차피 틀릴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초에 기출문제집을 풀 때 자기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내가 왜 틀렸지? 이걸 어떻게 푸는 거지?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나 개념 하나 했고 기출 하나 했으니까 이제 3등급 내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개념하고 기출을 한 번씩 하면 분명히 3등급 나오겠지? 안 나와요. 한 번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N회독을 해서 거의 프리법을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프리법을 외우다시피 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 이번 수능 문제거든요. 이번 수능 8번 문제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번 수능 8번 문제랑 이거는 이번 9평 14번 문제거든요. 9평 14번. 이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4년 11월에 나온 수능 8번 2024년 9월에 나온 9평 14번 지금 잘 보세요. 문제가 생긴 게 거의 그림이 똑같죠? 이거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거의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물론 생긴 게 여러분 조금 다르다고 느낄 수 있죠. 문제 푸는 포인트적으로는 똑같아요. 심지어 보기도 똑같아. 30N에서 기온의 연교차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거를 35N으로 바꿨어요. 아 물론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이걸 이렇게 30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의 도다라는 태양 복사는 지구의 도다라는 태양 복사는 똑같아. 35S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 30S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 어라? 이거 9평이랑 수능 문제 왜 이렇게 똑같지? 제가 제 수업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지구과학은 나온 게 또 나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이번 1강 OT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1강 OT에 지구과학의 정수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이거를 잘 들으시면 지구과학 공부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보라고요? 지구과학은 나온 게 또 나온다는 겁니다. 나온 게 또 나오니까 그럼 선생님 9평 시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 대박?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나온 기출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와 대박 또 나와서 좋아 좋은 건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항상 우리의 시험을 상대평가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게 되냐면은 이전에 나온 기출 문제를 거의 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풀이법들을 거의 다 외운 학생들은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온 게 또 나왔으니까 걔네들은 사실은 답지를 한번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능 시험지를 한번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나온 게 또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개념만 공부하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갔어. 그럼 나는 다 처음 보는 문제들이야. 그럼 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구과학은 반드시 나온 문제가 또 나오니까 나온 문제의 풀이법들을 열심히 여러분 숙지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잘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이거를 딱 봤을 때 어? 이거 함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하셨는데 기온의 연교차는 경상학에 비례한다고 풀라고 하셨는데 뭐 이런 것들 이게 퉁퉁퉁 생각이 나요. 지금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구과학 수준의 단계가 있는데 그냥 개념을 한번 들은 수준 이해는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을 푼 수준 문제 한번 풀어봤어? 보통 학생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각 유형별 풀이법을 숙지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유형별 풀이법을 숙지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어. 이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 수준이. 개념 한번 들어서 안 되고요. 불충분하고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불충분하고요. 기출문제 풀어서 한두 번 풀어가지고 안 돼요. 여러 번 풀어서 풀이법을 숙지를 해서 이걸 딱 봤을 때 아 이심율이 이렇게 변하고 경사각이 이렇게 변하니까 아 내가 이 경사각 개념에서 배운 게 이런 경사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가 연교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지금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문제를 풀면은 시험장에서 망한다고 보는데 아니 똑바로 생각했는데 왜요? 풀이법이 숙지가 되면은 이걸 딱 보자마자 어 연교차 바로 경사각 봐야지 이거 물론 쓰지 않습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사각 봐야지 A식이 경사각 현재 경사각 어? 얘네들 경사각이 똑같네? 그러면은 이심율 봐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심율 왜 먼저 보면 안 되죠? 그게 효율이에요. 효율 경사각을 먼저 보는 게 효율이 더 좋습니다. 왜 좋죠? 그걸 모르니까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사각을 먼저 보는 게 효율이 더 좋아 그게 왜 좋은지 제가 더 시크릿 개념편에 설명해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이제 효율이 안 좋으니까 푸는 속도가 느려지고 푸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문제를 덜 풀게 되고 못 풀게 되고 어려운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평평평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준이 안 되면 자기는 아직 지구와 공부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딱 봤을 때 어?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안복산의 차? 이거 이심율에 비례하는 거잖아? 그럼 이심율만 보면 되겠네?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나와야 돼. 바로. 생각 거의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수능을 볼 수가 있다. 지금 제 말 잘 기억하세요. 이 수준 제가 지금 말한 이 수준이 안 되면은 지구과학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선생님 저 내신 때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 방금 이거 봤을 때 이거 생각 바로 났어요? 생각 안 났으면 더 하세요. 생각이 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을 딱 봤을 때 풀이법이 바로 생각나게끔 만들어놓은 교재가 제 더 시크릿이다. 그래서 더 시크릿 교재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종합을 하자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한 10월쯤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부분인데 선생님 이건 제 심화교재예요. 심화교재 플러스 수특수환 해야 되는데 선생님 수특수환 정도 혹은 N제 정도는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10월쯤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못해도 됩니다. 못해도 되는데 그러면 1등급은 안 나와요. 수특수환 N제를 안 하면 1등급은 안 나오고 솔직히 2등급도 좀 어렵습니다. 다만 또 제가 희망을 꺾을 수는 없고 그리고 또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니까 2등급이 안 된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개념만 하고 기출만 했어? 그러면 이 두 개만 했으면 솔직히 1등급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2등급도 솔직히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겠고요. 근데 그러면은 기출만 했어? 이건 안 하고 기출만 했어? 그럼 저는 그렇게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럼 저는 등급 보장을 못해요. 기출만 하시면은 3등급이 나올지 4등급이 나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말 잘 기억하세요.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야. 항상 학생들이 이것만 하고서 왜 성적이 안 나오죠?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 제가 여러분 제 커리큘럼 보시면은 제 커리큘럼에는 그거 없어요. 그래프 해석법 그래프 해석하는 법 그거 왜 없는 거냐면은 이 더 비기닝의 2강 그러니까 지금 아 제가 지금 OT 중이죠. 그 비기닝의 그 1강으로 집어넣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기닝의 1강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법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문제 풀이법을 알려주면서 그래프 해석법들을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은 제 강의는 제 기준에서는 딱 필요한 것들만 모아져 있어요. 불필요한 강의를 넣지 않아요. 그럼 이것들이 제 강의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듣고서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저는 싫어요. 저는 생각할 거예요. 뭐 생각을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안 나왔을 때 저를 혹시 탓하시거나 아 왜 안 나오지? 세상의 날 억가하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나올 게 보이는데 그건 억가가 아니고 당연한 거야. 아시겠죠? 물론 본인이 구경수도 해야 되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너무 바빠서 이런 것까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야. 그건 너가 선택한 거야. 공부를 덜 하고 성적이 덜 나오는 길을. 네. 이거 너무 냉정합니까? 근데 세상이 공평하거든요. 특히 우리 시험계는 진짜 공평해. 공부 한 만큼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길게 얘기했는데 방금 전까지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념 기출 꼭 들으시고요. 더 시클이 꼭 들으시고 그 다음 기출 문제 꼭 푸셔야 되고 N제도 푸셔야 되고 실전 모의고사까지 푸셔야 1등급이 나온다. 1등급에서 만점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이것도 최소한이야. 최소한. 최소한 이 정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것들을 다 한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걸까? 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걸 다 한다는 것도 대체 얼마나 해야 된다는 걸까? 이걸 자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학생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약간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본인은 공부를 좀 예를 들어 조금 덜하던 친구였으면 본인이 덜하던 거에 비해서는 수능이 이제 돼가지고 고3이 돼가지고 수험생이 돼가지고 본인 기준에는 자기가 원래 하던 거에 비하면 진짜 열심히 한 거거든.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야.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야. 난 너무 억울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본인이 원래 공부하던 거에 비해서 열심히 한 거는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이 시험판이라는 게 당연히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야 사실은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뭐 이 정도 공부 안 하면 열심히 안 한 거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억울해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왜 제가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 둘 중에 나는 120시간 공부도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조차 선택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한 80시간 정도만 할래. 지구과학 탐구 과목 하나에 80시간이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본인의 성적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3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억울해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지. 공부는 뭐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하지만 억울해하지는 말자 이거야. 나는 80시간이나 공부했는데 내가 뭐 내신 때 지구과학 하던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기게 생각을 하지는 말자는 거야. 혹은 본인이 120시간 공부를 했어. 그럼 진짜 열심히 한 거거든요. 열심히 했지만 1등급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120시간이나 했는데 왜 1등급도 안 나오냐. 나는 120시간이면 사실은 개념하고 기출은 다 하는 시간이에요. 아니 개념하고 기출했으면 됐지. 개념하고 기출 다 했는데 나는 왜 3등급이냐. 억울하다.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왔다. 시험 문제가 그지 같다. 그게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시험 문제가 어렵든 쉽든 지간에 결국 1등급이라는 건 전체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지만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공부 시간은 이게 당연히 당연히 정확하게 막 제가 200시간 하면 1등급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제가 이제까지 단연간 학생들을 봐온 결과 이 정도 공부를 하면 1등급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120시간 정도 공부하면 3등급 위아래 진폭은 있겠죠. 그러나 나오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문제고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자. 두 번째로 아니 이거는 그럼 선생님이 뭐 학생들 공부 시간을 다 옆에서 쳐다봤나요? 정확하게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 강의에 좀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하나 있죠. 바로 저는 개념 플러스 기출을 50시간 안에 끝내드린다. 이렇게 걸어놓고서 아니 선생님 근데 요거는 뭔가요? 개념 플러스 기출 50시간이면 됐다고 하면서 요거는 뭔가요? 전체 120시간에서 3등급은 뭔가요? 이게 좀 선생님 뭐 사기치신 거 아닌가 혹시 이런 말이 나올까 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더 시크릿 강의 제 제일 중요한 강의죠. 제 더 시크릿 강의는 개념하고 기출을 실제로 모두 다룹니다. 문제 풀이법까지 다뤄요.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서 40시간 조금 넘는 강의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구과학 1 강의 중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험에 나올 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다만 솔직히 요것만 해도 진짜로 수능 만점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배우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정도 딱 공부를 해서 딱 들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나시냐 이거야. 문제는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이 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푸실 필요가 있어요. 제 2강의를 듣고 나서 사실은 이 강의도 솔직히 반복해서 들어야 돼. 기억이 나면은 개념 플러스 기출을 요정도로 마스터하는 거 맞아. 제가 이 시간 안에 딱 강의 시간 보면 그 정도로 딱 끝나게 되어 있어. 근데 제가 알려드린 모든 개념 모든 풀이법 모든 기출 문제의 뭐 유형들 이런 게 기억이 나시냐 이거야. 이거는 제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딱 들었을 때 기억이 집중을 정말 열심히 해서 들어가지고 혹은 기억력이 정말 좋아서 기억이 다 나. 그러면 다 풀 수 있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요정도만 들어도 2등급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1등급은 왜 그러냐면 1등급은 실전 모의고사를 좀 풀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요정도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학생들이 그 정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것도 요것도 한번 듣고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기출 문제도 실제로 기출 문제를 지난 5년간의 기출 문제를 푸는 데는 요정도 시간이면 되지만 23시간이니까 사실은 이건 뭐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잠 안 자고 풀면 하루이면 됩니다. 잠 자고 풀어도 이틀이면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3회 반복은 해야 최소한 반복은 해야 공부가 좀 되더라 하는 면에서 요정도 시간이 좀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요거 하는데 최소 9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120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3등급 왜냐하면 사실은 개념하고 기출을 어느 정도 마스터를 했다면 3등급이 원래는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20시간 정도 공부를 해서 3등급을 받으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 120시간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를 했을 때 개념하고 기출이 마스터가 돼야 돼요. 제가 알려는 다 드리고 여러분도 반복해서 공부는 해요. 그렇지만 문제를 풀 때 집중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문제를 푼 다음에 틀린 거 다시 복습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기출을 푼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출을 풀었다는 말 개념하고 기출을 배웠다는 말을 쓰려면 기출 푼 거를 다시 한 번 풀어봤을 때 95% 이상 맞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반복이잖아요. 반복. 푼 걸 또 풀었어. 푼 걸 또 풀면 사실은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풀어봤고 채점도 했고 답이 뭔지 알았잖아요. 풀이법도 배웠고 그럼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뭐 제가 5% 정도 봐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다 맞아야 되는 건데. 근데 집중을 안 하고 푼 친구들은 보통 다시 풀어도 95% 이상 못 맞더라고요. 그렇게 풀었을 땐 그건 기출을 제대로 푼 게 아니고 그럼 3등급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개념하고 기출을 제대로 하면 원래 2등급에서 3등급이 나와야 하지만 제대로 안 했다. 본인이 집중을 안 했고 틀린 거를 다시 보지 않았고 제대로 된 이해를 못 하고 대충 넘어갔다. 그러면 3등급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수특수환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EBS 수특수환 나오죠? 수특수환도 푸셔야 돼요. 왜 풀어야 됩니까 선생님? 자 예를 들어 21년도 수능완성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21년도 9평에 수능완성 다음에 9평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있었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림만 똑같은 게 아니고 보기들도 A는 나선은 아이다. B는 나선파를 가지고 있다. 안 배워서 아직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그림이 좀 어려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이해를 하면은 빠르게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이해를 수능완성을 푼 학생은 굉장히 빨리 했었을 거야. 그러나 수능완성을 안 푼 학생은 이게 어려웠던 상당히 어렵지만 EBS를 풀었던 학생은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또 심지어 이거는 이번 수능 2024년 11월 수능 5번 문제입니다. 이거 학생들 굉장히 틀렸거든요. 근데 이거 EBS 2024년 수능특강에 나온 문제예요. 그럼 이제 왜 수능특강, 수능완성 풀어야 되는지 감이 잡히시죠?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수능특강, 수능완성이 굉장히 좋은 NJ입니다. 굉장히 좋은 NJ 여러분 수능특강, 수능완성이 누구나 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가격이 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화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잘 구성이 돼 있으니까 꼭 푸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러분 생각보다 수능특강, 수능완성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기출을 푸신 다음에 푸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기출을 풀고 푸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최소한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수능특강, 수능완성은 최소로 풀어야 되고 가능하면 3년치는 풀면 좋고 5년치를 풀면 더 좋죠. 그래서 평균 잡아서 3년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5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까지 합치면 총 최소 150에서 200시간 정도를 공부를 해야 이것들을 다 해낼 수가 있고 그러면 1등급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냐 한 주에 6시간 공부했을 때 주 6시간 공부 시간을 잡았을 때 그 한 주 6시간이 보통 하루에 1시간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아니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몰아서 3시간씩 한다고 쳤을 때 25주에서 33주 정도 25주에서 33주 정도면 7, 8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노베라도 1월 달부터 시작하면 국평쯤 가면 1등급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말한 이 공부 시간을 마음속에 꼭 잡아두세요. 그리고 저한테 한 9월, 10월쯤에 선생님 이렇게 공부하면 될까요? 저렇게 공부하면 될까요? 이 정도만 공부해도 될까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친구들한테 추천해줘. 아니면 나한테 질문하는 친구들 여기 영상을 유도를 해야겠어. 이거는 그냥 물건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건 사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좋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 스포츠카 이런 거 사고 싶은데 100만 원에 주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100만 원밖에 없어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주세요. 어이가 없잖아. 마찬가지야. 이 1등급도 그냥 아, 저 10시간밖에 공부 못해요. 1등급 주세요. 이거 안 된다니까. 물론 여러분이 속으로 그거 놔야죠. 에이, 10시간 의심했잖아, 선생님. 제가 개념도 하고 기출도 했습니다. 한 번씩 다 했어요. 그럼 이제 1등급 주세요. 할 거 다 했잖아요. 이야, 근데 미안한데 그게 안 된다니까. 내가 1단원에 이렇게 OT에서 이런 거 말하면 애들 다 지구과학 도망가는 거 아니야? 와, 지구과학 공부할 거 존나 많네? 못하겠다, 이거. 이렇게 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왜 OT에서 이런 걸 잡았지?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각오를 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를 좀 해야 돼서 생각보다 제가 20분 원래 찍을 마음이었는데 지금 한 50분 찍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게 중요해가지고 너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러고 있죠? 네,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있어요. 보통 5월부터 많이 지구과학 시작하시더라고요. 1월부터는 국영수 해야 되니까. 되긴 되는데 5월부터 하면 12시간씩 해야 돼. 하루에 2시간씩 해야 돼. 아, 5월부터 하면 되지. 국영수를 일단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잡고 5월부터 지구과학 2시간씩 할게요. 못하던데? 못하던데?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1월부터 하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걔네들은 걔네들이고 전합니다. 그래? 알겠다. 자, 그리고 지구과학 1은 이거는 고위 과목이기 때문에 중학교과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았을 때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물론 시간적으로 중학교과학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구과학 1에는 지구과학교 내용이면 사실은 교과서에 없는 것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상식으로 간주하고. 뭐 기본적인 단어들을 다 하나씩 가르쳐줄 필요 없잖아. 라고 지구과학 교과서가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그걸 제가 더 비기닝 수업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또 속으로 중학교과 다 아니까 필요 없네. 더 비기닝을 덜 들어도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답해보세요. 네, 답을 했다 치고 저는 바로 답을 말하겠습니다. 아직 생각을 다 끝까지 답을 못한 친구는 끝까지 답을 일시정지 누르시고 답을 하고서 이제 이어서 봐주세요. 이거 무슨 태평양일까요? 이스트니까 동태평양을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거 서태평양입니다. 이거는 경도가 뭔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네, 구름은 무엇으로 돼 있을까요? 이거 수증기로 돼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물과 얼음으로 돼 있습니다.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이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구름인 겁니다. 수증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오! 세 번째 화산이 터지면 무조건 지진이 발생할까요? 지진이 안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화산은 화산이고 지진은 지진이니까?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거는 좀만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발생합니다. 무조건. 이게 시험에 나와요. 네 번째 여름이 더운 이유는 여름이니까 덥죠. 여름이니까 덥죠. 왜 그럼 여름이 되냐고 내 말은. 왜 계절이 변하냐고 한마디로. 계절 변화의 원인이 뭐냐고. 이걸 많은 학생들이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더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라고? 북반구가 겨울일 때 남반구는 여름이거든요. 그럼 태양에서 멀어져서 겨울이 되는 거면 남반구는 밑에 뭐 따로 있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남중고도가 변해서 남중고도가 높으니까 여름이 더운 거예요. 이거 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셨다? 제 더비기닝 수업 꼭 들으셔야 되고요. 이거 30의 속력으로 20의 속력으로 서쪽으로 가는 관찰자가 50의 속력으로 동쪽으로 가는 걸 보면 얘네 둘을 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7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속력 속도 개념은 지구과학에서도 기본으로 나옵니다. 속력 속도를 지구과학에서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모르는 학생들은 반드시 제 더비기닝 남은 강의도 들으셔야 된다라고 거기서 이런 것도 알려드리니까라고 말을 하는 건데 혹시 선생님 전 이거 다 맞았습니다. 그럼 안 들어도 되죠? 그런 학생은 딱 두 개만 꼭 들어주세요. 첫 번째 1강 1강의 그 지구과학의 필수 개념들 필수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단원하고 상관없이 약간 국어적인 거예요. 국어적인 건데 교과서가 안 가르쳐주는 국어야. 그거는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약속합시다. 지금 OT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다음에 1강 꼭 들으셔야 돼요. 1강 1강 지구과학의 필수 용어들 꼭 들어주시고 5강 정도에 제가 2-2단원 계절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 좀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는 만약에 이거를 다 맞으셨으면 뭐 안 들으셔도 될 수도 있어. 들으시면 좋겠지만 웬만하면 들어라. 들어줘. 그렇지만 안 듣더라도 이 두 개는 꼭 들어주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지구과학 2등급 작년 수능에서 지구과학 수능 성적이 아주 높은 학생도 이거 모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사실은 제대로 밀란코비치를 아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왜 밀란코비치에서 가르쳐주지 않느냐 이 교과서에서는 이거 원래 없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제 더 시크릿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에 나온 걸 대상으로 수업을 합니다. 이건 원래는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다만 어려워서 보통 중학교 때 학교에서 잘 안 배우지만 원래는 교과서에는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되고요. 1강의 지구과학의 필수 용어들은 학생들이 맨날 물어보는데 이거 왜 맨날 물어보느냐 교과서에 안 써있는데 꼬갈아야 돼가지고 학생들이 맨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교과서에 없는데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이 두 개는 꼭 더 비기닝 수업 들어주시라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OT 좀 길었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